그럼 계속해서 2018 KBS 연예대상 최우수 아이디어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2018년 KBS 연예대상 최우수 아이디어상 개콘의 이런 사이다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개그 콘서트 이런 사이다 코너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바람을 통해 쇼핑자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와, 김현호 씨 잘생겼다. 김현호 씨 잘생겼습니다. 많은 축하를 받고 있는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저는 이런 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앉아있었는데 와 일단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무대가 개그콘서트가 만들어지는 무대인데 정말 환경이 바뀌니까 더 좋아 보이고 하지만 여기가 정말 수고가 많은 공간입니다 이런 사이다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아 진짜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그콘서트 모든 제작진 그리고 그리고 선배님 후배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감사드리고 장부모님 장인어른 감사드리겠고요 여보 사랑해 레몬테스트에요 아 저 정말 이 코너상을 받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했는데요 사실 이런 사이다라는 코너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김원효 선배가 대뜸 저한테 오더니 니네랑 싸울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이런 사이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됐는데 일단 개그콘 제작진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옆에 있는 저희 원효 선배에게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실컷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